한골 1도움으로 토트넘의 구세주가 된 손흥민, 이런 승리의 주역에게 최고평점은 당연했다. 우리는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몹시 뜨겁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토트넘의 경기로 인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토트넘과 플럼과의 마지막 경기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들의 순위가 다시 변동이 되었습니다. 1위였던 맨시티와 2위였던 아스날은 한 차례씩 뒤로 밀려나며 선두를 토트넘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리그의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의 빛나는 올시즌을 소개하였습니다. 또 다른 매체 데일리메일은 토트넘의 승리를 견인한 손흥민이 현지 매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워드닷컴은 손흥민에게 무려 평점 8.9점을 주었으며 이날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평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럽축구 전문가로 유명한 제이콥 스테인버그 기자는 손흥민의 활약에 초반에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키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후 훌륭한 마무리로 토트넘의 리그를 안긴 손흥민은 팀 동료들과 끈끈한 연결을 보여주었으며 후반전 초 바로 연결할 수 있었던 골을 팀원 메디슨에게 어시스트하며 축구 도사다운 모습을 보였다. 라며 주장의 활약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라며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리그 7호 골이 이번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중 많은 축구 팬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동시간대 가장 높은 조회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bbc는 손흥민의 이번 골에 집중해야 할 그만의 동작이 따로 있다고 밝혀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이번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는 앞선 경기들에 비해 크게 주목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8라운드 이후 1순위에 자리 잡았던 토트넘의 경기를 뒤로 한 채 순위권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인데요. 영국 스포츠 매체 토크스포츠는 지난 3위였던 맨시티는 1위로 2위였던 아스날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순위권에 없던 리버풀이 3위에 올랐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긴 이르다. 토트넘의 경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8라운드 이후 선두 자리를 쟁취하며 9월 이달에 선수까지 배출한 토트넘이 올 시즌 보여주는 기세는 몹시 무섭다. 라며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경기 직전 현장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였는데요. 얼마 전 플럼과 리그컵 2라운드 맞대결 후 다시 만나게 된 토트넘 선수들은 태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경기장에 모습을 비쳤다. 경기 입장 전 슬슬 모습을 풀던 토트넘 선수들은 홈구장까지 찾아온 팬들에게 유니폼에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으며 팬 서비스로 그 열기를 이어받고 있다. 또한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이미 한 차례 이겨 승리를 가져간 플럼 선수단 역시 경기 전 자신감을 드러내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마르코 실바 플럼 감독 역시 이날 경기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는데요. 토트넘이 이번 시즌 단 한 번의 나쁜 결과를 보인 적 있다. 바로 우리와의 리그컵 2라운드 경기였다. 나는 선수들이 믿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내가 모든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승점 3점을 얻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다른 팀을 존중하며 토트넘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과정을 믿고 신뢰에 개선할 것이다. 라며 올 시즌 더욱 막강해진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이에 맞대응하듯 지금의 토트넘을 만든 또 다른 주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최근 결과가 몹시 만족스러웠고 우리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과 내 생각을 바꾸지는 않는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며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 라며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경기가 시작이 되고 각 클럽 팬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초반부터 토트넘이 경기권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플럼의 역습이 이어졌지만 토트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무차별적인 공격과 유기적인 패스로 플럼의 수비진들 체력을 쏙 빼두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36분 드디어 골 소식이 터졌는데요.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의 리그 골이 다시 한 번 터지면서 리그 7호 골이 완성되었다. 압박 수비에서 출발했던 토트넘이 플럼의 패스 미스로 역습 기회를 얻어냈다. 그리고 판더벤은 미드필더의 영역까지 올라가 기세를 제압하였고 옆에 있던 공격수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했다. 평소 같았으면 본인이 골을 넣었겠지만 더 높은 확률을 위해 히샬리송은 골 욕심을 부리지 않고 최전방 공격수이자 팀의 주장 손흥민에게 간결하게 패스하였다. 그리고 손흥민은 언제나 그랬듯 빠르게 연결해 골로 만들었다. 라며 침착하게 수비수 여럿 제치고 빈 공간에서 특유의 가마치기 슛으로 성공한 손흥민에게 이제야 소니가 돌아왔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영국 공영방송 BBC는 유럽 축구 팬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보도를 또 한 번 전하였습니다. 손흥민의 7호 골에 숨겨진 그만의 동작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라며 손흥민이 골 넣는 장면을 0.2배속으로 돌리며 다음과 같이 공개했는데요. 골을 넣기 직전 손흥민의 몸동작과 손동작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 그는 바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보통 선수들이었으면 바로 골을 넣었을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다. 그는 플럼의 9번과 13번의 행보를 미리 파악했으며 빈 공간으로 더 나아가 플럼 선수들이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 자신을 애워싸던 수비수들을 간단히 제거했으며 더욱 쉽게 골로 연결했다. 여기서 그의 침착함이 돋보였으며 골 결정력은 대단했다. BBC는 이어서 공식 SNS에 멋진 마무리 라며 손흥민의 슛 사진을 게재하였고 손흥민은 올 시즌 가장 화려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으며 홈팀이 마땅한 리드를 잡으면서 골을 넣었다. 골 욕심을 부리지 않은 히샬리송은 캡틴 손흥민을 재빨리 발견하여 패스하였고 손흥민은 박스 안으로 재빠르게 전진한 뒤 침착함을 앞세워 골 레트를 흔드는 환상적인 마무리를 보였다. 라며 극찬에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BBC뿐만 아니라 영국의 전직 축구 선수로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현재 울버앤프턴 원더러스의 축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리 오닐은 자신의 SNS에 무조건 소니의 슛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바시는 소니를 막을 수 없고 램 역시 질주하는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소니가 오픈 찬스를 만들어 슛을 날리는 순간 공이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손흥민은 이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절대 막을 수 없다. 라며 손흥민의 환상적인 오른발 가마치기는 그야말로 명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직관한 영국 현지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고 하는데요. 해리케인이 누구냐? 소니는 절대 의심할 수 없어. 그리고 그를 막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해. 우리는 플럼의 패스를 너무 잘 끊어내고 있어. 진짜 호흡 미쳤다. 팀원들도 너무 좋다. 천번만번 봐도 안 질리는 소니 슛은 그야말로 명작 그 자체이다. 두번째 어시 보면 본인이 골 넣을 수 있었는데 골 욕심 안내고 메디슨한테 패스해주는 클라스가 진짜 존경스럽다. 토트넘 팬뿐만이 아니라 현지 언론과 외신마저 토트넘의 경기를 극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이 가장 재미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다. 첫번째 손흥민의 마무리는 죽여졌지만 팀플레이도 무시 못한다. 캡틴이 전방 압박을 하니 뒤에서 토트넘 수비수가 순차적으로 상대 수비에게 붙기 시작했다. 상대의 패스를 끊어내는 유기적인 호흡을 선사하고 있는 토트넘. 골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팀플레이다. 영국 매체 타임즈의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토니 아담스는 토트넘의 두번째 골 역시 손흥민이 크게 일조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요.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손흥민은 욕심부리기보다는 침착하게 옆으로 달려오는 메디슨에게 패스하였고 메디슨은 키퍼와의 단독 찬스에서 성공하였다. 그러면 플럼 수비수들이 모두 원톱에 선 손흥민이 찰 것이라고 확신하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EPL의 경험이 많은 손흥민은 자신의 넓은 시야로 노련함과 침착함을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자신의 빠른 발과 경험으로 수비수들을 물리쳐 골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에게 마무리를 맡겨 패싱 센스까지 선보였다. 이렇게 한 경기에서 한 골 1도움까지 완성한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달고 나서 더욱 이타적인 플레이를 실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일 가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올 시즌 완장을 찬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이 역사상 가장 기뻐 보이는 순간으로 느껴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홈구장의 관중석에선 다 같이 일어나 골로 연결되길 응원하며 언제나 그러했던 기대에 부응하는 슛을 보여준 손흥민을 향해 팬들의 함성이 온라인을 뚫고 나올 때 그 심정은 짜릿했습니다. 점점 살아나고 있는 손흥민의 폼을 보며 이게 정령 토트넘이 맞나 싶기도 한데요. 아직 시즌 초반이기도 하지만 갈수록 단단해진 플레이와 환상적인 호흡을 선사하고 있는 토트넘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